너 왜 자꾸 씨를 밟아? 씨앗도 밟을 거야? 너 지금 안 밟는다는 거지? 믿어도 돼? 아이 졸려! 우리 왜 졸려 졸려? 졸려서 어떡해 엄마랑 잘 거야? 그리고 5시에 일어날 거야 엄마 깨워야 돼 그래 그래 우리 메소 이제 코 할까? 코 하자 엄마랑 같이 코 하자 올 거야 알았어 알았어 엄마 안 오지 안 해줄게 엄마랑 코 하자 엄마랑 같이 선생님 엄마랑 같이uf 엄마랑 같이 잠시 바у 조용력의 나머림 뼈 눈이 아야됐어? 눈이 아야됐어? 아프니까 이걸 해야돼 iosa 부추추 속상했어 아 그랬어 여기 누가 그랬어 엄마가 응가할 때가 돼갖고 응가는 하셔야지 용아 그러지 말고 한번 봐줘 삐진거야? 응?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기분 좋지?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쁘다 누가 그래? 속상해 죽겠어 어떡해 우리 회수 화났다고 아이 몰라 다 때려쳐 응 응 응 그렇다고 밥도 안먹고 고양이가 눈이 아야한거랑 밥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응? 응? 곰곰이 생각 좀 그래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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